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경제 상황이 앞으로 좀 나아질 수 있을까 그리고 현재 불황은 또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인가 이런 문제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위기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2010년 정도까지는 한국 경제가 상당히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끝난 이후에 그런 선전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이후에 특히 2012년을 기점을 해서 우리 경제의 상황이 상당히 악화가 됩니다 활력도 떨어지고 생산순도 굉장히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10년 그리고 앞으로 10년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젊은 경제학자가 쓴 KDI 부연구원의 의원을 잃는 건규호 박사와 조덕상 박사가 펴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 전망이라는 KDI 연구 보고서를 바탕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를 아주 잘 분석한 논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의 저성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한국 경제를 10년 털로 3개 기간으로 나누어 지난 30년을 분석하면 2010년대 들어서서 지금까지입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상당히 둔화했습니다 1991년부터 2010년은 7% 성장했고 국내 총생산 증가율입니다 성장률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4.4%가 성장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3% 성장했습니다 7, 4.4, 3%까지 내려온 거죠 두 번째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는 세 가지 요소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생산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특히 2010년대 들어서서 생산성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총요소 생산성의 증가세가 두드러질 정도로 하락합니다 총요소 생산성입니다 2.0% 1기입니다 2기는 1.6% 그 다음에 3기인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0.7%까지 떨어집니다 이를 총요소 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하락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0년 동안 계속해서 총요소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생산성에 비례를 하게 되죠 세 번째입니다 2010년대 들어서서 노동 생산성 다르게 표현하면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이 또 크게 낮아졌습니다 5.2%에서 3.1%에서 2011년과 2018년에는 1.6%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산성 지표가 2010년대 들어와서 악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2010년대 들어서 관공업 노동 생산성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증가율이 또 크게 낮아진 이것은 바로 제조업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 같다 합니다 1기의 10% 2기의 6.8% 3기 2011년부터 2018년도가 2.3%까지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 결과는 상품 수출이 2012년 이후에 과거에 비해 상당히 부진한 상태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12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수출이나 수출은 항상 세계 교역량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2012년 이후에는 세계 교역량에 근접하거나 오히려 세계 교역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2012년 이후에 세계 교역량 대비 한국 상품 수출 증가율이 둔화가 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한국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로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2년 들어서서 국제 경쟁력 저하라는 문제를 조금 더 눈여겨보고 필요한 구조계획을 더 서둘러 써야 되는 거죠 이 연구뿐만 아니라 실 모든 종류의 실정 분석들은 2011년 이후에 중국의 수출 잠재력이 높은 품목에서 한국이 계속 밀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성장률 하락의 중요한 요인은 총요소 생산성과 같은 생산성 지표의 부진 때문이다 구조적인 요인이란 거죠 지금 불황도 구조적인 요인이란 겁니다 구조계획을 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 벌어서 안 된다는 거죠 생산성 그동안 이러면 2010년대는 뚜렷한 특징이 생산성은 계속 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임금 인상은 굉장히 가파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눈에 뚝뚝뚝 떨어지는 것은 누적된 결과인 거죠 여덟 번째입니다 2010년대 총요소 생산성 둔화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총요소 생산성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비효율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끊임없는 동태적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한국이 경쟁에 뒤쳐져 왔다 아주 빼아픈 지적입니다 여러분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계속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유연하게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망하든지 없어져야 되는 거죠 현재 한국에서도 전체 감리 외감 기업들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이자도 못 붙죠 퇴출이 돼야 그 다음에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비효율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끊임없는 동태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고용보호법제, 엄격한 고용시장, 금융제도, 기업의 진입 관련 규제 그 밖의 각종 규제들이 모두 다 어디에서 연결되는 거니까 총요소 생산성을 낮추는 데 기여를 하는 거죠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라면 제도의 유연성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구조계획이 이루어져야 혁신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한국이 뒤쳐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난 10년은 상당히 우리가 미흡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아홉 번째입니다 현재 불황은 순환적 불황이 아니고 구조적 불황이다 불황을 순환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두 가지 요인을 혼돈하면 지금처럼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은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장기 불황이란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재정을 더 투입해 가지고 경기 부양책을 써서는 효과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성장 향후 10년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 연구자들의 지적은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0년대는 1%대 후반 1.7% 정도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높은 수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시나리오를 두 개 제시하는데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생산성이 향상되고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할 경우는 2020년대에 2%대 초중반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그럼 낙관적이니까 연구자가 또 낙관적인 이야기를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확률은 겨우 낮다고 봅니다 그럼 1%대 성장에 2020년 들어갈 거다 그럼 그것을 1%대에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는 핵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연구자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제는 여전히 법제 및 재산권 보호 금융, 노동, 기업활동 규제 등 제도적 요인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룰 여지가 많다는 거죠 제도개혁을 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해야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도개혁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통이 다르죠 따라서 연구자는 이렇게 지장합니다 경제성장률의 부준의 원인에 대해 착한 처방으로 정책 오진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정책 제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을 순환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요인이 커진다 경기 부양적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현상이 구조적이라면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부담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아주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을 KDI에 있는 젊은 학자가 실정 분석을 통해서 분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겁니다 KDI 부연구원에 있는 건규호 박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성장률 둔화와 장기 전망이라는 논문을 한번 제가 압축 요약하고 저의 의견을 더하게 된 것은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것을 실정 분석을 통해서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딱 세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한국의 불황은 구조적 불황이다 구조계획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한국 경제를 되살릴 수가 없다 두 번째, 구조계획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비효율적인 부분으로부터 효율적인 부분으로 자원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망하는 것은 망하게 해야 그래야 구조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다 세 번째, 현재 상태대로 돈을 더 투입해가지고 경기 부양책으로는 절대 경제를 살려서 금리 낮추고 그 다음에 돈 재정 더 투입하고 해서 절대 낮출 수 오히려 재정건정성만 악화시킬 수 뿐이다 그리고 현재 상태대로 한국은 1%대 성장에 머무게 될 것이다 권규호 박사는 1.7% 정도로 예상했습니다만 저는 훨씬 더 낙지 봅니다 1%대 초반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개인 삶을 준비하는데도 아, 우리 상황이 이렇구나 그리고 앞으로 상황은 이렇게 변해가겠구나 여러분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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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